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신 그런 이야기라도 제가 바다 출신이기 때문에 참 우리 국민들이 가두리 양식장이 갇혀 있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견고하게 짜여진 가두리 양식장에 국민들이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 비교적 보수 색지가 굉장히 강한 뉴데일리 신문에 오늘 일면 지금 톱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 좀 시간이 된 기사들인데 왜 시간들이 된 기사가 이렇게 톱 기사들이 다 장식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야 폭주 속에 이재명 또 현금 포퓰리점 베네수엘라 공포가 몰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있고 2절만 하면 나오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이런 게 또 나오고 있고 홍준표 베네수엘라 뺏긴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나라를 어렵게 할 것이다. 시간이 좀 된 기사인데 어떻게 뉴데일리 신문에 이렇게 톱 기사를 다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왜 중국 앞에만 서면 굽신굽신거리는가 류건일 갈름입니다. 아주 다 여러분들 제목들이 너무나 시사적이고 교훈적이고 한국당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부 교수는 전라도는 왜 이재명과 조국에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것일까 국힘의 여러분들 후보들이나 당대표가 되면 맨 일착으로 다 여러분들 광주 5.18 모역에 가서 열심히 참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광주는 표를 안 줍니다. 호남은 국힘당한테 표를 안 주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받은 여러분들 표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방적이기라고 생각했겠지만 직접 표 숫자가 32만 표를 한 군데는 없고 한쪽은 뭐죠? 한 3만 표를 얻었는데 그 3만 표도 여러분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왕창 가져가는 나중에 몇 천 표밖에 남지 않는 그런 걸 보고 야 이거 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4월 10일 총선을 압승한다. 그리고 흔든다. 기분이 좋으면 임기를 마칠 줄 것이고 기분이 나쁘면 임기 중에 뭡니까? 탄핵을 시키겠죠. 선거는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대통령선 따놓은 당상이겠죠. 이번 여당이 여러분들 야당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재명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제1착으로 조국을 뭐죠? 제감면해 주겠죠. 그럼 다음 차는 또 조국에 넘어가겠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냥 좌파 정권이 이제 등장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다 지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하면 그게 장기 집권이 되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2022년도 대통령선거 전국 결과인 겁니다. 선거를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7%를 넣을 수도 있고 8%를 넣을 수 있고 10%를 넣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정권을 만드는데 필요한 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들을 확보한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해서 제공해 준 2022년도 대통령선거뿐만 아니고 모든 8차례에 걸친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부사는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원하는 만큼 표를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끝났으면 안 되고 이게 먹고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원하는 대로 표를 확보해서 더블당 후반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냥 2022년도 대통령선거 그래프가 아니고 이게 모든 과거의 공직선거고 미래의 공직선거입니다. 원하는 만큼 모두 다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여기에 7% 차이를 만들 수도 있고 10% 차이를 만들 수 있고 기분이 나쁘면 15% 차이를 만들 수 있고 2022년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이 여름 값을 17.5%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더블당의 차이값을 17.5% 국힘당의 차이값 김태우 후보의 차이값을 마이너스 17.5% 그래서 도합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5% 정도의 표를 뭡니까? 그냥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863%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단위에 전부 다 뭡니까? 더블당을 다 이기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에서 유도 만들 수 있고 유에서 슈퍼 울트라 여러분도 유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고 깨우친 바가 없으면 그냥 대가리를 뭡니까? 땅바닥에 쳐박아야 되는 겁니다. 내 대가리가 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보고도 이거를 보고도 그냥 자식들하고 앞으로는 참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그 다음 머리를 뭡니까? 땅바닥에 쳐박으면 머리가 번쩍이 이러면 정신이 들 겁니다. 이 표를 다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20%도 집어넣어 주고 30%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청문효자동이 원하면 40%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도 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동별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 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 보다 여러분들 17.3% 21% 23.4% 큰 이거를 보고도 이게 뭔가 공박사가 맨날 저거를 이야기하는데 저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럼 앞으로 죽을 고생끼리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원하는 대로 표를 집어넣어 주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하는 대로 표를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뜻하는 겁니다. 이게 원하는 대로 뭡니까? 표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뉴데일리의 기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한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왜 중국 앞에 서면 굽힌굽힌 그러니까 당연히 친중 국가로 가겠죠. 아니 친중 정도가 아니라 종죽 국가로 가겠죠. 양안에 대만하고 중국이 싸우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끼리 살 거니까 그렇게 가겠죠.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친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뭡니까? 계속해서 세금하고 준조세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 교역하는 나라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산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그냥 먹을거리를 찾았던 사람들이 정치권이 얼마나 주변에 많겠습니까? 한 자리에서 다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을 다 채우겠죠. 없는 공기업도 만들고 그래서 나라가 깔아앉는 겁니다. 베네수엘아 이러면 그래서 뭡니까? 그 석유를 그렇게 많이 생산한 나라가 완전히 절대 빈곤 국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국민들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쉽게도 그 가두리 양식장을 부실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그런 윤 대통령께서 이 국민을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일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의사를 하고 이름들 대결구도를 형성해가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경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의사만 때려잡으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일단 통화량이 정발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만년 되겠죠. 그럼 화폐가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개 지금 여러분들 평균 수명 추세를 미뤄보게 되면 90 정도까지는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노후가 망가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노후가 망가지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금을 받는데 연금이 뭡니까? 구매력. 화폐가치가 추락하여 구매력이 떨어지면 그게 망가지는 거죠.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가두리 시장 안에 딱 갇힌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가두리 시장 안에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제가 강조한 바 같이 자기 머리를 이런 땅바닥에 계속 쳐박아야 되는 겁니다. 피가 흘러나올 때까지. 이걸 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완전히 선관위가 만든 가두리 시장에 갇혀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이걸 침묵한 겁니다. 2년 동안. 윤 대통령 여러분들 범한 실수는 이겁니다. 뭐죠? 허우대가 멀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윤 대통령께서 입을 담은 겁니다. 그거는 개인의 안의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의 안의가 전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문제인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걸 여러분들 재야 h님의 전수조사에서 나온 전국의 3510개 은면동에서 1번부터 15분에 하는 서울 종로구 창원 효자동부터 창신 제3동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보다 얼마나 큰가 27.3% 21.3% 이게 뭘 이야기하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가 다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상태다. 그리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바로 장기 집권을 한 것이 거의 구현되어 있는 상태다. 이걸 해결하라고 여러분들 표를 줬던 윤 대통령이 완전히 직무를 유기한 일이다. 이걸 보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지요. 그래도 여러분들 해결책을 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제로 나가기 전에 광고하여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여러분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근국전쟁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근국전쟁을 엊그제 이 근국전쟁과 관련해서 김덕영 감독이 직접 집필한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근국전쟁 이 책이 서점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근국전쟁을 보신 그 감동을 활자로 이렇게 접하는 것은 색다른 부분이고 또 영상이 말할 수 없는 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활자 매체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근국전쟁 신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은 또 킹덤 북서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